안녕하세요 생존 코딩의 오준석 입니다 오늘 12월 31일 현재 10시 40분 인데요 오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좀 전까지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 너무 힘듭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좀 ios 프로젝트를 하고 있구요 뭐 보시는대로 지금 서버 때문에 node.js 코드도 보면서 지금 뭐 다 뛰어났어요 아 지금 ios 코드 짜는게 힘들기 때문에 앱코드도 뛰어났고 이걸로 좀 에디터를 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마냥 쓸 수 있게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도 뛰어넣고 있어요 안드로이드로 개발한 것을 지금 ios로 포팅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무튼 너무 힘든 한 해였고 뭐 일단 저는 2018년도 회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저의 회고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어 뭐 옛날에 이제 학원을 했었거든요 학원을 한 4년 하다가 어 그만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놀았습니다 일단은 일을 어 어딘가에 소속돼서 뭔가 한 거를 좀 쉬었는데 1년 내내 그렇게 살았죠 뭐 물론 어딘가에 이제 소속은 돼 있죠 돼 있지만 아무튼 거의 일을 안 했어요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 근데 이제 어 이번에 뭘 했나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되게 많은 일을 했더라구요 확실히 어딘가에 소속을 한 상태에서 회사를 다닌다던지 음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래도 적은 것 같고 어 쉴때는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안드로이드 책 두 권을 집필 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될 때까지 안드로이드는 세종도서에 선정이 돼서 너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서비스 하나 런칭을 한 게 있어요 알림이 프로라고 학원의 그 아이들 출결 알림을 부모에게 보내주는 그런 걸 개발하면서 이제 앵귤러로 웹사이트 만들고 ios로 앱 만들고 또 제가 가르쳤던 분이 학생분 하나가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줬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ios 프로젝트가 뭐 지금 이제 4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 스터디잼 그걸 이제 1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계속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구글에서 이런 행사를 해줬 거든요 지금 또 새로운 입문반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색 한번 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뭐 재밌어요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고 여러가지 이제 크레딧 받으면서 음 요건가 예 요번에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수료를 해서 배지 4개를 모았어요 배지 잠깐 배지 뭐 사진이 없는데 누군가가 올려놓지 않았을까 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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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가 올려놓은 사람이 없나 요런 배지 거든요 어 요거네요 요거 수료를 하면 요 4개가 합쳐져 가지고 완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도 이제 가지고 있구요 음 일단 뭐 동생꺼 프로젝트 1년 넘게 하고 있는 뭐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다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옛날에 일본에서 일할 때 재밌게 보던 진이라는 드라마 우리나라에 또 리메이크 됐었다고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던 거 같고 아무튼 일본에 있을 때 되게 재밌게 봤어요 2009년도에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제가 6화까지만 한 5, 6번 계속 봤던 거 같아요 왜냐면 6화인가 7화인가 거기까지 보다가 또 못 보고 막 바빠서 또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또 보고 싶어서 다시 처음부터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계속 앞부분만 계속 보다가 결국에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요번에 쉬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어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푹을 저기 가입해서 보니까 일본 드라마가 있고 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기 2기 다 봤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너무 좋을 거 같고 제가 이제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푹에 있는 것들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것도 재밌습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요거는 되게 재밌게 봤고 그 학생이 추천을 해 줘서 봤는데 음 알아가키 유이가 참 예쁘게 나오고 재밌죠 그리고 수소하지만 굉장히 교열걸 코너에 찍고 요거 이제 출판사 이야기인데 아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코미디인데 재밌고 그 이시아라 사톰이 너무 또 예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옛날에 뭐 많이 이거 노래 아니고요 만화 어 이 노래 아닙니다 노래 아니고 아 요거죠 요거 요거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거 드라마로 나왔고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완결 나와서 다 봤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드라마 그래서 이것도 봤고 요새 이제 중세를 찍자 라는 출판사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도 많이 봤어요 어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은데 뭐 쓰기가 그래서 안 썼어요 뭐 딸내미가 다치기도 하고 차가 부셔지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암튼 뭐 저는 내년에 뭘 할거냐 일단은 어 안드로이드 국비 과정을 한 번만 개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국비 국비 과정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어 나라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국비 지원 과정 특히 실업자 과정 같은 거는 타이밍을 잘 맞추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 마음대로 듣기가 그래서 그냥 팁을 드리자면 연초에 연초에 듣는 게 좋고 어 하반기로 가면 듣기가 점점 어려워 질 거예요 과정도 없고 그리고 국비 지원 카드도 발급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할 수 있는데 어 한번 제가 이제 운영하는 과정이 5개월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5개월 하고 나머지 또 이제 7개월은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강의도 제가 이제 직업학교 강의는 한번 하고 뭐 다른 외주 외부 강의 그런 걸 좀 할 것 같고 재밌는 것 개발하기 저는 이제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는 것 좀 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하제일 웃음대 업그레이드 아까 그 구글 클라우드 스터디 잼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만든 게 천하제일 웃음대인데 어 검색하면 뭐 제 브런치나 뭐 벨로그나 그런데 정리를 해 놨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 얼굴이 찍으면 나오겠네요 자 얼굴을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딱 찍는 거죠 과연 아 일단 사람이 아니라 안 되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실시간 순위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 자 요거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요거 앵귤러로 만들었는데요 음 요걸 좀 더 개량 하려고 합니다 음 개량해서 한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씩 해 보시고요 재밌게 해 보시고 이게 돈 나가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시고 음 음 그리고 이제 뭐 혹시 그 서버리스 아키텍처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이제 이 천하제일 웃음대에 만든 그 기술에 대한 기술 스택하고 뭐 간단하게 이런 그 그림 같은 거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구글에 많은 기술들 요런게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까 그 구글 클라우드 스터디잼 이거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런칭한 알림이 프로 요게 이제 어 지금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요구사항 같은 것 좀 적용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일단 굵직굵직하게는 그 정도네요 음 그래서 하 아무튼 지금 개발만 하고 있지 않았으면 가족들하고 아주 재밌게 보내고 있을텐데 음 제가 좀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18년이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조금만 놓으시고 어 1월 1일 어 새해부터는 또 열심히 코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코딩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쉬지 마세요 저는 매일 하고 있어요 예 매일 코딩 하시고 네 즐거운 코딩 되시고 다음에 좀 유용한 통영상 찍을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언제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